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지난 4주간의 겨울방학을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. 먼저 이번 방학을 짧게 요약해보면 1, 3주간은 행복하게 또 열심히 공부했고 4주차는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1, 3주간의 저의 일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제가 세운 계획을 되게 착실하게 잘 지켰던 주예요. 매일 9시쯤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고 6시에서 8시쯤에 공부를 끝내고 여가 시간을 가지고 무조건 1시 이전에는 잠에 들었어요.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방학을 하고 1, 3주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기간에는 저 스스로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때 제가 공부했던 교재와 그에 따른 효과 등을 말씀드릴게요. 먼저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낀 건 수능특강 영어 독해 편이에요. 이 책은 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. 제가 정말 약한 유형이었던 빈칸처럼 거의 12일 정도 집중적으로 풀게 구성돼 있었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틀리기도 하고 정답을 맞추는 방법도 잘 모르고 선생님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.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맞는 문제의 비율도 높아지고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약 12강의 빈칸 추론 강좌가 끝날 때쯤에는 빈칸 추론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풀기 잘한 책이고 제 독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수학의 왕도예요.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수상을 처음 풀어보느라 꽤나 고생을 했는데요. 그래도 수학의 왕도가 개념 위주로 정말 교과서처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 그나마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방학 3주 중반에서 4주차에 수학 한 개념에서 살짝 막혀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거의 수학 슬럼프가 왔었죠. 어쨌든 그래도 심주석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돌려보고 저희 아빠에게도 개념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 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수학의 왕도로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. 이 두 책을 제외하고도 다른 교재들로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. 뭐 영어 수학 다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단어에 어원이 나와 있는 단어장을 풀어본 거예요. 어원으로 단어를 공부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하지만 4주차에는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요. 저는 지난 3주 동안은 빠지는 날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. 하지만 4주차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. 일단 굉장히 늦게 잠들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잠드니까 늦게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공부를 띄엄띄엄 했죠. 그렇게 4주차에 약간 슬럼프? 비슷한 게 오면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그 뒤로 밀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당연히 공부도 늦게 끝날 수밖에 없고 쉬는 시간은 많이 가졌지만 못 는 것 같아서 늦게 자고 이렇게요. 그래서 4주차에는 사실 공부는 다른 주에 비해서 가장 적게 했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. 어쨌든 이제 방학이 끝났고 봄방학에는 겨울방학에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해서 슬럼프가 오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만의 생활 지침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뭐 바로바로 청소를 한다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면 사람이 축 처지지 않고 활기차게 더 좋은 기분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아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방학을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십자수나 영화 감상 같은 특정한 취미도 만들어 볼 거예요. 벌써 기대가 되네요. 이렇게 필요한 말은 다 했고요. 어쩌다 보니 봄방학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잡혔는데 제가 세운 이 규칙들 잘 지키면서 봄방학은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계획 중이에요.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